에이 케케케 맛있는 사탕 먹어봐야지 우와 뭐 먹냐 나도 하나만 왜 내꺼 뺏어 먹으려고 하냐 웨이 웨이 우와 치사하다 혼자만 먹냐 그럼 이 대답 카드의 답변에 따라 결정할게 그래 그게 뭐야 이 중에서 하나 뽑아 응 알겠어 뽑는다 제발 좋은거 나와라 사탕 주라고 해라 하나 둘 셋 음 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우와 받지 대답 카드 용하다니까 그래 알겠다 사탕 주면 내가 말랑이 준다 좋아 승인 케케케 말랑이요 자탕이요 승인 자 치사다 케케케케케 어 감 좋아보인다 아우 예쁜 것 같아 저거 사말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특별할인 아우 몰라 진짜 엄마 뭐 사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카드의 힘을 빌려봐 뭐 그게 뭔데 하나만 골라봐 답을 알려줄거야 대답을 해준다고 재밌네 그럼 골라볼까 자 하나만요 골라보면 요걸로 해야겠다 뭐야 멈춰 아우 뭐야 이게 멈춰라고 멈춰 홈쇼핑 구매할지 말지 멈춰 아우 몰라 그런거 다 미신이야 몰라 아주 웃기네 정말 구매하기 우리 엄마는 대답의 카드의 말을 듣지 않고 사버렸다 과연 어떤 재앙이 벌어질까 야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 카드는 너무 정확하던데 케케케 너무 이상하니까 엄마 한 번만 더 뽑아볼게 아무래도 한 번 더 뽑아야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이번엔 여기서 뽑으면 정신차려 아우 정말 이상한 카드야 정말 옳은 대답만 해주는 카드다 아우 내일 시험인데 1 2 3까지 시험 범위 맞나 너무 졸면서 써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안 되겠다 설화한테 물어봐야겠다 어? 여보세요? 어 설화야 시험공부하고 있어? 응 하고 있지 정말 끝이 없다 너 몇 쪽 하고 있는 중인데? 나? 이제 막 5과 보고 있어 언제 다 보냐 이거 5과? 거기도 시험 범위야? 응 1과부터 6과까지인데? 그렇게나 많이? 응 초반주에 진도 다 나갔잖아 내일 1과부터 6과까지 시험이야 정말? 나는 3과까지만인 줄 알았어 어떡하냐 나 망했다 그럼 공부 하나도 안 했어? 안 했지 했을 리가 있나 난감하네 응 알았어 알았어 설아야 알려줘서 고마워 공부해 난 또 시험에 망했어 시험에 망하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엄마한테 혼나면 찬소리를 듣겠지 그럼 난 맨날 맨날 기분이 나아프겠지 으아 자네 큰 고민이 있는가 어 나 큰일 났어 내일 당장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카드를 한번 뽑아보지 무엇이든 고민 해결 대답 카드? 그래 자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걸세 뽑아보시게 저는 그럼 어떤 걸 뽑으시겠나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야? 응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아 아니야 저런 저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다시 뽑아볼게 제대로 된 답변을 응 다시 한번 뽑아보시게 이번엔 제발 제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응 응 뭐지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라니 아아 다음 시험을 보라는 건가 저런 저런 근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시험 시간까지는 18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래 노력하면 될 거야 뽑아보시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야? 으아 진짜 늦었을 때가 늦었대 저런 저런 그래도 고민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진 거지 에잇 그래도 희망이 있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만 더 뭐가 오면 깔끔하게 포기하세 응 울어도 돼 우와 우와 이야 어우 비키 뭐야 박세인 누나다 으아아 박성인 누나 응 박세인 야 뭐하냐 너는 시험공부 안하냐 네 시험공부는 다 했고 와 대박 역시 정교일등인가 부럽다 아무튼 내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너가 들어줘야겠어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고민 상담을 할 수가 있지 고민이 뭐냐면 내가 내일 아이돌 오디션 있거든 아이돌 오디션? 보컬 쪽으로 지원했는데 내가 또 전화무좀 박세인 전교일등 박세인 절대 응감 박세인 이잖아 절대 응감이 아니라 절대 음치 아닌가 뭐라고 야 그래서 뭐가 고민인데 오디션 날이 시험 첫날인데 오디션 보면 전교일등 짜리는 뺏길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야 그게 고민이라면 너도 우선 이 카드를 뽑아봐 카드? 그게 뭔데? 우리윤 대답 카드 좀 응 여기 자네의 손에 문제의 해답이 걸려있네 뭐야? 자 여기서 뽑아봐 나는 이거 어? 나서지 말자? 야 오디션 보지 말라는 거야 뭐야 진짜? 진짜 저 대답 카드가 신빙성이 있구나 정말 나는 이 결과에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다시 뽑는 방법도 있어 다시 뽑을 거야 뒤돌아 보지마 왜? 싫어 돌아볼 거야 왜? 안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괜찮아 괜찮아 박세인 누나 악마 박세인 누나 괜찮아 야! 너 오리온? 으아! 그 악기야! 와! 이 카드 뭐지?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대답 카드로 문제 해결하기! 대성공! 야 오리온! 너 이리 안 와! 으아!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지진한 기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